안녕하세요. 이어기꾼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호접란의 바크와 스테로 키우는 방법이 주로 다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바크와 스테를 사놓긴 했지만 일단 반수경재배로 해봤지만 저는 일일이나 이동 때문에 빨리 와야 2주일 2, 3주일 만에, 이번에는 거의 4주일 만에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죽을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상토 대 폴라이트 대 바크 그러니까 3대 1, 그거는 보통의 간협식물이고요. 3대 1대 1로 한 게 호접란을 한 건데요. 맨 밑에는 대립마석을 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비율로 해서 심은 건데요. 소식을 전하면 지난주에 왔을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이거 보이시죠? 꽃, 꽃봉오리 그것도 2대씩이나 근데 얘는 햇빛 가까이 있는 창틀 쪽에 놓은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아직 덜 발달되었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늦게 산 거고요. 그 사무실에 난초가 양기가 많아서 좋다고 그래서 매란 국죽을 키울 때 매화은 사실 농가로 보냈기 때문에 없고요. 난초가 좋다고 전부 다 키우래서 난초를 동양란을 샀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다 대부분 두고 하나만 갖고 내려왔던 그 황룡금이 꽃이 폈던 거고요. 지난 11월에 왔을 때 그래서 소식 올렸고요. 그 사무실의 황룡금은 나중에 11월인가 12월에 사가지고 갖고 올라가서 아직 꽃은 안 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반수경으로 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난 이건데요. 얘도 지금 꽃봉오리가 올라왔잖아요. 그 7월 말에 8월 초에 구입한 거라서 가격은 워낙 저렴하게 산 거지만 얘들이 지금 꽃봉오리가 올라왔다는 것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잎사귀도 그렇고 이 꽃봉오리 이게 발달될 것도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쟤는 이름이 뭐라는지 갑자기 저번에 블루사파이어 블루사파이어 이게 꽃이 어제 폈어요. 또 하나 두 개인데 하나는 어제 폈고 얘는 뿌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더 발달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한 방법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물 줄 수 있는 분은 반수경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같이 자주 못 들여다보고 아니면 계속 봐도 물 주고 그런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제 방법으로 제일 밑에 뭐라고요? 대립, 마석 대립, 마석 그러니까 우리 대립, 난석 마석이 아니라 난석, 죄송합니다. 난초 키울 때 제일 밑에다 까는 난석, 대립이요. 대립을 깔고 나머지는 상토대, 폴라이트대 혹시 몰라서 이 잎사귀의 바크 바크 질소 비료를 약간 억제한대요. 그러니까 바크를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3대 1대 1로 다른 제가 나머지 키우는 거는 3대 1로 바크 빼놓고 하죠. 근데 그리고 그때는 난석이 아니라 마사토, 중립으로 깔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이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거를 자축하면서 얘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데 다 이렇게 물 꽂아놓고 가도 얘도 그렇고 거의 죽어가는 거 키우고 얘는 지금 물 먹은 거고요. 얘는 아직 물 못 먹었어요.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다 물 줘야죠. 이것들이 이렇게 지금 30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솜깍지벌레, 퇴치 못해서 걔네들이 옮겨서 얘네들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도 엄청 쳤네요. 입꽂이나 뭐 가지는 거의 없으니까 가지꽂이, 입꽂이로 애들이 또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됐어요. 염좌. 염좌는 뼈가 상한 거고 염자라 합니다. 염좌. 돈나무라고 또 표현하죠. 금전수왕은 또 다르지만 동글동글해서 옆잔모양이라고 해서 돈나무래요. 여러분 말이 참 길어지는데 지금 이 제 방법 지금 호접란 호접란 저처럼 키우셔도 돼요. 저처럼 이게 방법은요. 물을 집마다 자를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넣어서 손가락이 꽤 나무젓가락으로 해보려는데 저는 손으로 제 느낌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집어넣었을 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쑥 집어넣었을 때 완전히 말라 있잖아요. 그때 물 주면 돼요. 저는 보통 이런 거는 2, 3주에 한 번 아니요. 어떨 때는 덜 말랐으면 4주에 한 번 줘요. 이 큰 거는 이 큰 거는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화분이 커서 그런지 그리고 이 작은 화분에 있는 것들은 2주일이나 3주일 만에 줘요. 얘네들 다 물 줘야 돼요. 지금 다 말랐어요. 빠싹 말라가지고 습기 한 방울도 없어요. 얘들 예. 제가 하는 방법이 성공했음을 얘기합니다. 자꾸 말이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하시는 일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끊습니다.